안녕하세요. 연어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의 문법 3000제 플러스 215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53번이고 별표 하나 줬습니다. 대구대학교 문제입니다. 대구대학교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Most people are aware죠. S는 부스면 부사가 되어버리죠. unaware. 잘못된거죠. 옳은걸 고르는거죠. 플러스 215회째 포스팅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존재했었다. in 지역에 왔죠. 지금으로 치자면 미시건주에 해당하는 곳에 존재했었다죠. 이것 때문에 안되죠. S1 때문에 안되요. The leaves of yucca 나무는 보통은 뾰족하고 거칠고 그리고 좁다. 톱날같은 가장자리는 톱날같이 톱밥같은 톱니같은 그런 가장자리가 있고 좁다 이런거죠. 근데 포인트는 안되요. 포인트는 명사잖아요. 얻없이 명사에요. 포인트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 S자나 여기는 y자나네요. 아치사죠. 아무튼 안되요. 쓰나미의 효과는 보통은 심각하다. 이나프가 꿈을 수 있죠. 특허스. 수많은 캐슬드. 부상자들을 야기할 정도로 보통은 아주 심각하다.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일단 더 내려가죠. 내려가서 그 다음 타이테니움 한때는 귀중한 금속으로 간주되었는데 is industrial이죠. 일단 이 문제는 전부 다 뭐 y자 하나 아, ly로 되겠죠. 또 여기는 뭐 포인트 아, 치사에요. 포인트 이거는 unaware 없이 이렇게 되는거죠. 아, 참 치사 문제네요. 답은 C번이네요. 알 수 없이. 아, 6.25은 새로운데 좀 치사하네요.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거죠. 지역의 왓은 우리 충분히 배워서 아실거구요. 넘어갑니다. 에, 넘어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나와있어요. nowhere's 지역의 왓 포인트 인더스트리얼리 홍익대학교 문제를 해보죠. 에 에서 터너부터 그 세기가 바뀔 무렵에 대로 퓨, 자동차가 저었다. 즉, 음 말이, 말이 끄는 마차인데 말이 없었죠. 말이 없이 끄는 마차라고 되어있는거에요. 즉, 말이 없는 마차죠. 말이 없는 마차 말 없는 차 말이 없는 마차라고 그러는데 as they were as they were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렸었다. 단계 국련의 S 저기 뭐야 단계 국련의 S죠. 그렇게 보였다. 오히려 허약한 그런 기계였다는거죠. 숲부터 푸두둑거리고 푸푸푸푸푸푸푸 아이고 연기도 나고 아이고 and 등이 되어있잖아요. a, b, and last and 마지막 and라고 하는거 broken이 아니고 broke가 되어있죠. 자주 고장나가지고 멈춰 쓰는거에요. 과거가 병치되어야되는거죠. 과거의 병치문제죠. 자, 뭐 이것도 단계 국련의 S 이것도 배워서 아는거구요. 자, 뭐 내려가보죠. 뭐 다 끝났네요. 4류마차 뭐 4류마차는 말이 있는거 아닌가요? 하하 아무튼 말 없는 마차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요. 그 다음 문제는 단국대학교 문제로 가볼까요? he placed himself 자기 자신을 가까이에 둔거에요. 여기 SS가 된거죠. 가까이 어디에다 place himself close to 이게 뭐뭐에 가까이니까 close to 쓸 수 있어요. 아 정보부스죠. 아 just beyond 넘어서 두원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아 직원들을 둘러서 쌓어 포위하고 있는거죠. 아예 이거 포위하려면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네요. bc증이 돼야 되겠죠. 후치 수식에 능동과 수동 쉬운 문제죠. cross to b번 b번은 뭐 cross to 아무 문제 없죠. cross to 돼야 되는거 그 다음 아주대학교 문제를 해볼까요? 세계화는 어 단어인데 단어곤 뭘 들어요. 들려야죠. 아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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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말인데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영어로는 허드가 돼야 되겠죠. 여기 빼고요. 콤마 콤마 빼고요. effectively 운동장을 평평하게 했다는거죠. 요즘 기울어진 운동장 하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운동장이 평평해야죠. 비유적으로 쓴거에요. 그리고 또 설명을 한다. 분석은 계속 좀 파리 프랑스의 절망 한국에 와서 프랑스가 꽉 났죠. 아르헨티나도 꽉 났겠죠. 부에이노스 아이리스 흔히 말하면 부에이노스 아이리스죠. 경악을 하게 된거죠. 하지만 와일드 셀럽은 아주 크게 축하를 한거에요. 다칼 아 데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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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세네갈이 좀 했었죠? 그때? 기억이 잘 안나겠지만 그런거에요. 쉬운 문제죠. 이것도 더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쭉 내려가시면 되구요. 다음 문제로 가죠. 다음 문제는 대구 카톨릭대학교 문제로 가보죠. 우리는 심지어 이분이 심지어 정말로 심지어가 아니고 정말로 3월이다. 지금 정말 3월이다. 눈은 스틸 여전히 깊게 고속도로 위에 깊이 놓여있는거죠. 깊이 있다. 산간지역에서는 그럼 이게 뭐 스노우가 주어고 정동사와 라 위치하고 있는거죠. 그럼 컴마 찍고 정동사와 캡트 과거형 뭐 어떻게 쓸거야 과거형이든 과거 분사든 안되겠죠? 목적어 트래픽이 나와있으니까 완전 마비상태로 뒀다 차량들을 교통체증을 일으킨거죠. 키팅이 되어있죠. 분사구문의 계속 조용법 키팅이 되어야되는거죠. 아 쉬운 문제죠. 전에 한번 했던거 같은데 아무튼 뭐 여기 또 나왔네 할 수 없죠. 뭐 나와도 할 수 없는거니까 또 푸시면 되는거고 한 3천문제 하다보면 3천문제 넘게 하다보면 겹치는것도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거의 할 수가 없구요. 그 다음 성북관대학교 아주 옛날 문제네요. 2천문제 나 아 빌우드 드라이버스 드디어 공항까지 좀 팔아다 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음 베리 스몰 어카 이런거 아니죠. 어 투 스몰 안돼요. 어 다음에 투 를 쓰지 못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앞으로 끄지면 해야되죠. 그게 투 스몰 어카 그럼 옛날 외우죠. 투 형사 엄형사 외워서도 맞아요. 우리 모두를 태우고 가기에는 너무 작은 차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는거죠. 투가 나온 이상 또 뭐 투 정사가 따르려고 그러면 so가 아닌 search나 so 이런게 아니고 당연히 투가 나오면 투 정사가 따르는거죠. 연결되기 위해서는 투가 쓰여야 하고 투 형사 엄형사 이렇게 외우는거죠. 외워도 되구요. 이해해도 되구요. 자 또 내려가 봅니다. 또 내려가 봅니다. 자 그 다음은 세종대학교 문제네요. because of heavy traffic 때문에 컴퓨터 컴퓨터는 근데 컴퓨터죠. 통근자들. 아 얼마전에 컴퓨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아니 근데 이게 테이크 정동사에요. 원형은 뭐 꾸미지를 못하잖아요. 꾸미려면 엔터링이 되야죠. 아침에 아침에 시내로 들어오는 통근자들은 보통은 적어도 45분 걸린다.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이런거죠. 너무 쉽네요. 그죠. 비번이 답이 되겠죠. 원형으로 수식이 안된다. 이런거죠. 자 그 다음 아래로 또 내려가 볼까요. 동국대학교 문제네요. 오래간만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죠. 홀로 나오면 어렵죠. 썸잡 스커즈 옷이 더러워지게 한다. 아주 더러워지게 한다. 반가워요. 케이스 나왔어요. 이니치 케이스 바로 답이 나올 정도는 지금은 돼야죠. 읽으면서 바로 나와야 돼요. 지금 좀 문제를 한두 개 풀어봤어요. 회사는 보통 옷도 제공해주고 세탁 그것들을 세탁하는데 돈도 지불해준다 이런거죠. 요약하는 관계사 더 케이스를 모르고 그런 경우로 요약한 후에 앞부분을 요약한거죠. 그 다음에 위치 케이스로 연결한거죠. 뻔한거죠. A번하고 D번은 관계사가 없어요. 이것만 갖고는 두 계절이 컴마로 연결이 안되죠. 두 계절이 컴마로 여기서는 서프라이즈가 동사하고 페이즈가 동사인데 두 계절이 접속사 없이 연결 안돼요. C번은 뭐 후수가 될만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안 하는 일자리 옷 더러워짐 희수로 받을게 없어요. 일단 희수로 받아야 후수가 될텐데 해당할만한 선행사도 없다. 이런거죠. 안되겠죠. 이런것을 요약 또는 하나의 관계사라고 우리가 한두 번 배웠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 번 배웠어요. 이정도는 지금 내려가면서 착 나왔을때문 나오는거 보면서 바로 아우 다 비변이냐고 그냥 알아야죠. 이제와서 뭐 이게 뭐 그런거에요. 저한테 그런소리 하면 안돼요. 별표 두개를 주긴 했지만 여러분이 이쯤되면 뭐 제 강의를 많이 들었으면 이정도는 그거 바로 답이 나와야되겠죠. 별것도 아닙니다. 에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에 네 다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